장충체육관에서 열린 85서울그랑뿌리 마스터스탑구 대회는 세계 남자 챔피언 강가량을 비롯한 5명의 중공선수와 폴란드의 그루바를 비롯한 동국권 선수 등 23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. 우리나라의 양영자, 이선 등 여자 선수와 김환, 김기택, 안재영 등 남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경기를 벌였습니다. 8688 대표를 앞둔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표를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